월요일 밤에 케디아베이 아이콘, 네이선은 여기 그냥 내는 없지 그래서 네이선은 어디있나 네이선은 어디있나? 네이선은 봤어? 그 호떼 텍스 클럽에 놀라워 그 호떼 텍스 클럽에서 그 호떼 텍스 클럽에 그 호떼 랩을 싫어 특히 네이선은 그 호떼가 빨리 가야 돼 너 맞을 수 있어 그래서 오늘 밤에 기다려야 돼 말씀해 주세요 맥스, 알았지만 그 호떼이 너무 불쌍해 그리고 그 호떼이 다른데 괜찮으세요? 빠른데 아, 아니, 괜찮아요, 제스틴 그리고 가야할 필요가 그 호떼이 너무 불쌍해 그 호떼이 너무 불쌍해 아이콘, 맥시메스 그렇군요 저는 그냥 자신을 괴롭히고 그리고 나는 너무 불쌍해 내 계획을 잡고 울렴 제가 이 호떼이 너무 불쌍해 이 호떼이 너무 불쌍해 죄송한데, 제가 도착해 미안하지만, 저는 호떼이 방식이 이 호떼이 바로 저의 호떼이 OK? 머리 왜 이렇게 크니? 내가 그냥 미션의 말씀에 대해 말할 수 있어 좋은 결과를 너무 잘한다, 너는 호떼이 아니냐 고맙지 아니, 너는 들으셨어 코트니는 호떼이 방식이라던 것 같다고 내가 없지, 그럼 꼭 가세요! 이 시각에서 이 짓을 찾을 수 있을지, 이 장소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이 짓을 찾을 수 있을지, 이 장소에서 불을 받을 수 있을지, 이 장소에서 불을 받을 수 있을지, V.I.P가 될 만한 애들이 있나? 세상의 끝이군요. 알겠습니까? 근데 진짜, 뭐하는거야? 오늘 저녁에 앉아있지 않았는데... V.I.P가 될 만한 애들이었는데... 네, 정말 좋아요. V.I.P가 될 만한 애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좋은 계획, 락스. 다른방법이라, 다른방법 다른방법이라, 다른방법 안녕, 브루크 맥스, 너는 보떼스 클럽 파티에서 봤지? 저는 그것도 못했지만, 나 진짜 네탄을 찾을 필요하니 너는... 아니, 내가 를 못 봤지 그리고 내가 를 찾지 못해서 그래서 저는 오늘 날씨가 없지 저는 그 스크럽과 그 클럽을 싫어해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지? 그래서 오늘 날씨가 왜 이래? 휴대전화 없지? 부끄러워? 오늘 워런을 봤어? 왜요? 너는 그들과 같이 가고 있어 아, 충분해요 워런이 저의 영화에 대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너는 내 자신이 필요할 필요 없지 나는 그 친구야 아, 알겠어 내가 내 길이 흥미로워 내가 너는 루프에 도와줄게 아 전혀 도움이 안 돼 진짜 빨리 스킵을 하고 너무 나아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 게임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지 유해차 할때도 대사를 다 들어야 돼 A키 누르면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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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스킵이 안 돼 쓸데없는 대화를 여기서 하고 있다니 도대체 얘한테 얻은 게 뭐야 이거 진짠 뭐야 선생님 아니었어 그렇지 왜 제가 쓸데없는 대화를 했을까 단어 선택이 잘못될 수도 있고 안 되는데 아까는 말하기가 됐었는데 지금 말하기 안 돼 화장실로 가봐야지 여기는 막혀 있다니까 여기 이렇게 내가 아까 저거 봤잖아 이거 어떻게 밀기 되네 이거 어떻게 밀기 되네 아니 뭐야 그럼 난 지금 뭐 한 거야 이게 왜 밀기가 됨 숨어 일단 넘어간 다음에 시간을 다시 돌리면 돼 자 이렇게 돼 돌려버리면 음악이 안 끊기겠지 됐어 됐어 시간 돌려버렸다 아 이런 쉬운 방법이 아 이런 쉬운 방법이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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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rtex Club 멤버가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guest list 제가 너를 잡고 너는 왜이들한테 전화 안 끊지 않았다 너는 정리하자 나의 잡을 때 저는 이 정리할 수 없어 정말 귀엽다 맥스 그리고 너는 어제 아까 전에 죄송하게 그다음 날에 너는 무슨 생각에 있는지 은? Kate Marsh 이고 너와 저에게 모든 사람이 여기 다가야 맥스 내가 못 참고 내가 잘못한다고 나에 내가 너넨 나의 너넨 넌 재능있어 해 줘야 되나? 아 얘는 진짜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넌 재능있어 해 줘야 되나? 아 어떡하지 제뻔선생 넌 별로야 일단은 엑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만이 하늘을 찌르는구만 점점 그래야 돼 콘테스트도 흡입 College 라는кий 다시 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탈렛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데... 당신이 선택한 선택이야. 믿을 수 없어. 하지만 저는 항상 가장 좋은 선택을 만들지 않는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건가요? 왜 이렇게 하지? 저희 둘 다 arte, 포토가피를 좋아해요. 저희 둘 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If we hang out with our attitude, we get away fine. 이렇게 하면. I almost asked you to hang out. You said my photos were abadon-esque. Then I remembered who I was. You should have asked me. It would have been cool to compare photo notes. Maybe we're too much alike. You might be right. Well, Max Caulfield, there's still time for you to get into Vortex Club. I actually hope so, Victoria. 왜 이렇게 말하는거야? 나는 케이드에 침착했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얻고 있는걸 말할 수 있구나. 혹시? 잘한다, 마크스! 그런데 당신은 믿을 수 없죠? 그리고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것도 모르는 것 같군요. 그런데 케이드를 죽는가 될 것 같구나. 그리고 내가 다음으로 말할 것 같다. 마크스, 놀랍게 말할 것 같구나. 네이튼은 내 최고의 친구입니다. 네, 정말 심지어 치료. 근데 그건 잘못된다는 건가요. 이건 어쩔 수 없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살려주려고 했는데 뭐야? 너 갑자기 왜 이래? 아마 내가 너무 싫어해. 그리고 제가 정말 싫어해. 솔직히 말한 건 네이텐이 멈추고 있었어요. 여기가 안 돼서 전혀 봤지. 그냥 그쪽으로 떠나고 그리고 오늘 너의 친구들과 함께 두고 내가 한 번 가둬둬을 해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마크스. 만약 네가 말한 것은 정말 맞든지 그럼 조심하세요. 내 자신의 보호가 필요해 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감사합니다, 빅토리아 빅토리아는 그러면 다른데로 갈 것 같고 난 네이선을 찾아야 되지 클로이드 왔네? 빅토리아는 아직도 믿음이 될 것 같지? 그녀는 행복해 그리운 상황이 없으니깐... 그... 옥슈젠 키트가 어떤 것을 떠나야 될지... 누구든지... 오, 좋아, 코오는 여기 그는 당연히 네이탄을 찾지 못했다 여기다! 코오, 네이탄은 여기지. 누가 너한테 봤어 내게, 그는 자리에 있는 수저 안에서 이 상자에 있는 곳에 있는 게, 선생님 왜 왔지? 케이트 시투레이션? 예! 그는 알겠지 나중에 말해, 맥스 제가 콘테스트가 승리할 필요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승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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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할 필요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승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죄송합니다 거의 다 잊지 마세요 자, 스포는 무조건 블랙입니다 중계방에서 만약 스포 있으면 자기 지방 다 남겨 싸그레다 블랙 해주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everybody calm down thank you thank you I appreciate it I don't want to get in the way of the party but it's time to announce the winner of the Everyday Heroes contest before I do I want to thank everybody who entered their photograph and everybody who thought about Adrian now this is the most important step in being an artist sharing your work with the world sharing your work with the world all of you represent Blackwell Academy and everything our school stands for as far as I'm concerned you're all everyday heroes the envelope please and the winner is come on oh my oh my what a shocker Victoria Chase oh my god thank you so much Mr. Jefferson it was your incredible photography that brought me to Blackwell and I hope I can live up to your name and fame I also want to thank all the students for being so dedicated in their pursuit and I'd like to dedicate this prize to the memory of the memory of Kate March she was the real everyday here in the she was the real everyday here in the she was the real everyday here in the thank you you suck Victoria Victoria won big surprise I can't believe she blackwell Jefferson I can't believe she blackwell well yes I can who fucking cares Rachel is still dead and I want Nathan's punk ass now me too let's go check out the dormitories it's all about amazing Nathan just texted me he said there will be any evidence left that will be received it's God the 지금 다리 두 개 떠있지. 도망간다, 클로이. 그래. 네탄이 우리를 도망간다. one one oh oh 용감무쌍하게 가자 기억나서 무슨 공포영화도 아니구 나 돌아가자! 나 혼자 놀아! 레이첼... 레이첼... 마크스, 네탄아, 네탄아, 생각보다 너가 대단히 죽이어야 될 거 같아, 내가 죽을래... 그리고 다시 죽을래. 절이, 예수야! 조심히 죽여! 죽이도면 죽으면 좋겠다, 그럼? 그럼? 아니야, 내가 도와줌! 마크스, 빨리! 오,자리아, 마크스! 아직 vivre? 글로이... 저거 다가오는거 몰랐단 말이야? 시간 시간 시간! 머리에 총 맞았어 와 저 쓰레기새끼 저거 이건 시간 돌려도 소용없어 원래 이렇게 되는 전기였어 이 새끼가 범인이었구나 이 새끼가 범인이었구나